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67회차 난초 방송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부양에서 난초를 많이 공급받아 가지고 취미를 많이 하시는 분 그죠 아무튼 감사드리고 난초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두룩이면은 저희 지금 부양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마 그 조금 보면 또 혹독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 최고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이때까지 그 지금까지 지금껏 제가 이제 연구하고 길을 찾아봤던 그 방법이 거의 맞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자연 진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화학 비료나 또 뭐 어떤 이제 뭐 자연 치유에 거의 이제 발할 수 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덴드로임 불현물용 꽃이 지고 나서 아십니까 저희들이 물을 딱 이때까지 한번 줬습니다 3월 1일날 물 주고 4월 4월 1일날 물 한번 주고 두 번 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 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다 아입니까 그죠 농장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바깥에 있는 현상을 자연현상을 보시면은 자연현상을 보시면은 자연현상을 보시면은 밖에 지금 봄비나 이런게 잦은 그게 없고 요때 아니십니까 기울에 봄비 한번 내려서 촉촉히 내려 주었을 때 그 영양을 가지고 얘네들이 다 사는 거에요 어 요게 쳐다보면은 요 신화가 꽃이 지고 신화가 그죠 자랄때 이때는 엄마 영양 가지고 모든게 삽는데 우리 사람 이제 몇몇 유튜브인들이 아니십니까 신화나 뿌리가 나오면은 막 물을 많이 주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때까지 다 실패 하셨죠 그죠 실패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게 꽃이 피고 나서 자기 엄마들 엄마 몸통이 아리가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신화가 다 어느정도 뿌리내림을 할 때까지 모든 영양을 공급을 하고 있는 벌벌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어 우리 보통 메뉴분들은 그냥 새싹이나 새싹이나 그죠 신화가 나면은 그때부터 물을 많이 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내면 농사 망치는 거에요 어떻게든 뭐 그런 말이든 그런 말이 있다면 새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세상에 아 세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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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때 세살때 고질적인 병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한번 병에 간념이 되면 죽을 때까지 아니었습니까 가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두룩이면은 탄저균에 걸렸을 때 뭐 어떤 탄저 소독하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걸 해 가지고 쓰시면은 절대 안되는거에요 다 죽어 가는 데다가 아니었으면 다시 그게 하나도 얼마나 그게 나쁜 방법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 만약에 꼭 하고 싶으면 건강할 때 아니었으면 예방차원에서 탄저균을 여름에 장마 들어가기 전에 그때 아니었으면 탄저균 살포를 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지 외에 탄저균이 이미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섭한데 자꾸 탄저균 약을 주면은 더 많이 손상이 오겠죠 그죠 저희들은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진화가 딱 어느정도 다 커가지고 한 6월 말까지 크고 나면은 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간혹 15일에 한 번은 된대로 15일에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 번은 물을 줍니다 그죠 바깥에 봄비가 올 때 물을 흠뻑 맞춰 가지고 안 쓰면 낮에 낮에는 저희들은 거의 그 맑은 날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야생에서도 얘네들이 비 오는 날 비만 받아 먹고 사는 거지 사람이 가 가지고 소방차 동원에 헬기 동원 해 가지고 인식으로 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게 되면 하늘만 기다리는 것도 하늘만 그죠 하늘만 기다려 가지고 물이 오면은 비가 오면은 그걸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죠 그걸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신화에다 하고 우리 농사 지을 때 제수지 하시죠 저수지에 물을 갖는 거에요 엄마 발버나 할아버지 할머니 발버에다가 발버에다가 물을 가두는 거에요 또 다시 있습니까 또 이렇게 아주 며칠간 한 10일간 물을 안 주면 그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 발버에 저장했던 물을 다시 이제 공급해 주고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 들이에요 살기 때문에 굳이 물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자꾸 물을 주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아펠님 같은 경우에서 기울에 물을 많이 줬던 사람들은 꽃이 없고 신화도 안 납니다. 그죠? 그거는 이미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꽃들 기울이 아니었습니까? 피려고 물이 들어가니까 피려고 준비를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꽃눈 사이에서 꽃눈은 없어지고 신화도 또 올라오다가 얼어서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위에서 고아가 달리는 거에요. 겨울에는 가급적 물을 한 저는 덴드로병을 두달간 12월달부터 3월 1일까지 물을 끊습니다. 끊기 때문에 다만 예로 아노스몸하고 아노스몸하고 파리신은 금기를 약 한 한달 20일에서 한달 정도 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 두 아이는 물을 좀 많이 주시고 나머지는 이게 동남아 아예 본 대륙에 있는 아이들은 품종을 잘 가려가지고 대륙에 있는 아이들은 대륙이면은 금기를 2개월간 아니었습니까?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덴드로병을 쭉 가면서 아니었습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들 또 보여드리고 설명해 가지고 가면서 저쪽에 끝에 그 하나를 혹독하게 지금 기르고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해 가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저희들이 품종 등록했던 금안일식 가루사 있습니까? 그죠? 요거 요 품종이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요것도 저희들은 아마 가을부터 이제 요거는 판매 분양을 할겁니다. 요기에 피는거는 딕산섬이라고 요거는 이게 단봉하고 단봉하고 꽃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것도 매력영인 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들기면은 신화가 자랄 때 물을 한번 주고 나면은 개길차로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10일에서 15일 사이를 두고 아니었습니까? 어느정도 신화가 뿌리 내리고 신화가 큰 다음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한 6월달부터는 물을 좀 주셔도 될 거에요. 비가 6월달부터는 비가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뒤들기면은 아니었으면 신화 자랄 때 이게 덴파래라던가 그죠? 덴파래라는 건다? 요거 어디입니까? 이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요아이들도 이 벌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벌버 자라는데 요렇게 자랄 때 아니었습니까? 요렇게 자랄 때 물 들어가 버리면 쏙잎이 빠져 버립니다. 되도록이면 물 주지 말고 물 주지 말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이 덴파래도 신화 날 때 물 접이면 신화 나기 전에 물 접이면 신화 안답니다. 아 여기도 섞은 비교하도 제가 지난해 꽃들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늦게까지 12월 늦게까지 물을 주가지고 꽃들 달지는 못했습니다. 달지는 못하고 올해는 또 건강하게 한번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넓갓기로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을 조금 안 주고 있으니까 꽃들 올렸는데 요아이들은 아마 꽃이 나오진 않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아니었습니까? 판매했던 파리시 그죠? 파리시나 모든 덴드로비움 대드로비면 아니었습니까? 그죠? 물을 조금 적게 주시고 파리시나 안우스문면 물을 조금 자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얼마 전에 어제 장미 습곡 분양 받아 가신 분들도 꽃이 지고 나면은 물을 저면에다가 수태 부작분 안 그러면은 또 그 하신 분들이 있답니까? 저 바크에 심어진 큰 분 큰 분은 이번 달 말 지나고 나면 안 있습니까? 물을 자주 자주 주세요. 자주 자주 주면 잘 자랄 겁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는 우리 그 한콕기 한콕기 무늬정이에요. 멋지죠? 그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대드로비면은 저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기는 치유자인 치유자인 방법을 해가지고 신화가 어느정도 크고 나면 물을 줄까? 주지를 않습니다. 주고 그리덕삼꽃도 마찬가지에요. 예쁘죠? 요거 유일하게 안에 눈들을 수압이 있으면 안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제가 하나 소장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대드로비면은 대드로비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대드로비면은 신화가 꽃이 지고 나서 신화가 자랄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대드로비면은 물을 안주면은 신화들이 뿌리를 빨리 냅니다. 한번 한템포 쉬어가고 천천히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은 이번에 수많은 그런 꽃들 팔았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제가 볼만큼은 요거는 원종 오리지널 원종 오리지널 원종 오리지널은 극히 우리나라에 많이 없을 거에요. 지금 부양에 내가 요것도 한 그때 한 몇 년 전에 한 600개 정도 이어었는데 지금 부양에 남아있는 개수는 한 10개 미만입니다. 지금 10개 미만 요거는 저희들이 판매를 안하고 그럼 아 여기 공고라 공고라 참 예쁘게 피었죠. 그죠? 옆에 쓰니까 향이 진동을 안해요. 날라가는 새 익룡 익룡처럼 생겼어요. 그죠? 익룡처럼 생겼죠. 오늘은 뭐 이래가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그 역강도 되고 이리 되다 보니까 한낮에 찍다 보니까 있습니까? 요렇게 조금 조금 많이 어 카메라가 안 있습니까? 선명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그죠? 음 여기 우리 보이시면 안 왔으면 그 4배 채 요걸 내가 판매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꽃 지고 나면 물을 조금 조금 주다가 신화가 나면 신화가 한 1cm 나면 신화잎이 완전히 다 위에 먼저 어 쏭니파리가 네이파리가 나올 거예요. 네이파리가 나올 때까지 물을 안 있습니까?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어 한참 많이 자라고 나서 물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치에서 스톱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위에서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기인 줄 알고 그냥 바로 와 있으면 성장판을 닫아 버립니다. 우기인 줄 알고 아무쪼록 요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래 가지고 그 꽃의 석국을 자랄 때마다 있습니까? 자랄 때마다 한번씩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덴드로비엄도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물을 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맨도 아직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한 물을 주면 뿌리가 안 있으면 하얗게 닫아 버리니까 차라리 엄마 영양 가지고 키우는게 좋습니다. 키워 가지고 엄마 영양가 이게 물이 많으면 여기에 나오면서 꽂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아를 닫아 버립니다. 고아를 닫아 버리면 보기 싫겠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키우는 것도 또 꽃은 풀철름 세베알바입니다. 이게 덩치가 커서 저희집에 오래오래 동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돌아서 워크레이나 오는 워크레이나 하고 우리 브라질 또 에카드로 그런 데서 수입해 난초 순화시키는 것도 딱 있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꼭 큽니다. 모시아이 세미알바입니다. 꼭 큽니다. 내 얼굴만 합니다. 지금도 요아이 놀라시지 마세요. 요아이는 세미알바를 피우다가 이렇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쁘죠? 올해 두분꽃 피었습니다. 두분꽃 피어 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제 요기에 어 초콘시스 초콘시스 안있습니까? 요것도 여기도 꽃이 여러가지 색이 나오네요. 여기 요거 저 에카드로스 수입해고 왔는데 어 먼 여정을 오다 보니까 조금 난초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해도 금방 저희의 부양에 요거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난초를 가지고 일반분들이 바로 아니습니까? 그죠? 분양 받으시면 거의 하나 살리지를 못하고 아니시면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분양 뭐 하시더라도 그거는 뭐 가구는 하셔야 될 거예요. 분양 받는 것도 어 난초가 그 하기 전에 어 그 하기 전에 그 순화되기 전에 받으면 값이 조금 아마 조금은 그 저렴할 거예요. 순화되고 나면 어 가격이 조금 오르기 때문에 순화되기 전에 아니습니까? 사신다고 그러는데 순화되고 나서 사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어 큰돈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잎이 꺼멓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요 과정을 저희들이 완전히 아니시면 칸조견을 벗어요. 어떻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래가지고 순화 저희집에 와서 건너와다 아니십니까?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어 그냥 요거는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조금 빨리 깨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뿌리가 내리고 다 이러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이 없는데 저거는 조금만 있으면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느 아이들은 지금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지금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뿌리를 내고 있는 상태에 요거는 여기는 지난해에 이제 와가지고 순화된 거고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참한 몰골이 되기 전에 저희 부양에서 있습니까? 깨끗한 유모 깨끗한 모를 지금 거의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면 어 금방금방 해가지고 요게 보이시죠? 벌써 이거정도 자랐습니다. 올해 요는 종자들이 약 한 2만개 정도 나올거에요 2만개 정도 나오면 어마어마 하겠죠 그 부양도 그죠? 요 섞인네리 알바에요 요거 섞인네리 알바 아 진짜 진짜 약간 안쪽에 잎 속에 진한 안쪽에 색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깔끔하게 예쁘게 피는 종이입니다. 아 모시아이 셀룰 그죠? 저희들 여기에 지금 물주면 바로 안 있습니까? 푹 성장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번달 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리려구요. 기다려가지고 어느정도 이래가지고 신화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나고 너무 견디다 못하게 못 견디겠다 싶으면 저희들도 물을 줄겁니다. 이게 아마 한 15일 다음 방송 때 한번 견과를 보고 그다음 방송때는 두 퇴기를 해가지고 할거에요. 제가 저번에도 여기에 긁었지만 바삭바삭합니다. 저희들도 부양해서 한번 봐보세요. 잎이 이렇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집에 구독자님댁에서는 다 아마 건강하실거에요. 물을 조금조금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저희들은 한번 쳐다봅시다. 아직까지 뿌리도 조금조금 하는데 이렇게 길러가지고 물을 주면 뿌리가 하루에 1cm 중대로 집니다. 신화도 안했으면 쭈악 커져버리고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조금 해가지고 난초는 난초는 내가 욕심으로 기르는게 아니고 바깥에 자연현상으로 그죠? 친화적인 자연현상으로 안했습니까? 그렇게 자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기르는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뭐 이게 자기들이 모든 걸 구하기 위해서 겨울에 딱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진이나 저녁에서 사오면 한 6개월 빠르게 6개월 안그러면 2년간 순화기간이 필요한거에요. 순화기간이 지난 12월 달에 들어왔던건 아직도 이렇게 비리비리 비리비리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지고 가신 분들이 물을 주고 하는것은 아마 아마 지난 12월 달에 타노운 이나 타 심폴 이런데서 분양 받았던 분들 거의 아마 저는 다 죽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잘 죽이시면 잘 길렀으면 축하드릴 일이고 제가 이정도로 되는데 이정도로 되는데 정말 아니습니까 이게 조금 순화가 되면 아니습니까 그때 아니습니까 분양하셔도 얼마든지 하셔도 늦지를 않습니다. 저희 맥시마는 아 요거는 아니고 꽃 좋죠 맥시마는 나중에 저쪽에 가서 아 다 여기에요 한번 쳐다봐봐 이제 지금 어제 아래 내가 물을 한번 줬더니만 막 잎이 셰퍼랗게 돌아오네 잎이 눌려 해가지고 막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되더만 맥시마는 저희집에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 저쪽에 내가 잠깐 들어갔다가 나중에 맥시마 끝을 보여드리면서 아니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맥시마 보이지 지금 피기 시작하는거에요 요거는 제가 요거 한 20년 요거는 가지고 저쪽에 아 20년 아니고 요거 한 15년 정도 가지고 있었겠네 가지고 있었고 어 저기 요쪽에 보시면은 저희들 워크라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부양에 여기에 이때 오시면은 와 이정도로 대도 이정도로 혹독하게 기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마 세메알바 꼬핑 한번 봐보세요 이래야 이렇게 폭발적으로 아니었습니까 꽃이 일어나는거에요 그죠 보이시죠 물을 줄때는 저희들이 많이 줍니다 아 이게는 비누스 콩칼라인데 올해 어 제가 늦게 발견해가 물을 조금 못 주가지고 꽃이 적게 달았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래도 뒤쪽에 보면은 시나올리고 여기에 보면 시나올리죠 그죠 시나올리고 요쪽 뒤쪽에 보면은 또 시나올리죠 그죠 시나올리죠 그죠 안죽습니다 아마 이번달 이번달 15일이나 그 다음주 그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대해서 제가 이래가지고 상태를 보고 보양에는 물을 줄테니까 이정도 이정도 되면은 틀염씨 아니십니까 그래도 물을 주었을때도 또 물을 자주 주는게 아니고 거의 10일이나 15일 사이에 그렇게 물을 줄겁니다 15일 사이에 거의 물을 줄겁니다 지난해에 제가 조금 실수를 한게 일주일마다 한번씩 물을 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했는데 조금 제가 봤을때 물을 조금 많이 준 것 같아요 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데서는 뭐 3,4일에 한번씩 물을 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주는 것도 종이컵으로 적게 준다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줬는데 물을 주는 물을 주는 즐거움 마저도 없애버렸으면 아니십니까 제 유튜브를 제 방송을 아니십니까 보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물을 조금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물이 조금 너무 좀 가했습니다 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물을 주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한번 보면 그렇게 줄겁니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제 방송 이렇게 꼭 이래가지고 다음에 그런걸 충분하게 다 보시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컸을 때 아니십니까 물을 준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돌아오는 이유는 저번에 물을 한번 줬던 거 두번 줬던 거 이래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그죠 요때 이것도 정말 시눈이 죽고 없으면 나중에 어디에 나오나 여기서 이런 쪽에도 위에서도 튀어나옵니다 여기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물 안주고 기다려 보시면 어디에서든 아니십니까 다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물을 한번더 주지 않았던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요거는 물을 한번 두번 줬으니까 화포 속에서 들어가 있을 때 망해 했던 거에요 그죠 이제 한두 번 정도 줬을 겁니다 요거는 이래가지고 한번 줬는데 이게 너무 자라질 못하는 거에요 이게 엄마처럼 아직 뿌리를 이정도 됐으면 조그만한 데서도 뿌리를 넣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물을 안주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뿌리를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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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아니십니까 안타까워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부양처럼 아주 건강한 난추가 되고 밸브가 정말 계란 넘어서 곰봉 이라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밸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때는 물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난추를 기르는 경험상 물을 주니까 다 죽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가지고 얘네들이 신하에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뿌리가 내려가지고 여는 아이들은 제가 올 중순까지 물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올 중순이나 오정도까지 물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뿌리가 내려가지고 수태 속으로 들어가면 수태 속에 들어갔다 가물하시면 1,2cm가 들어갔다 싶을 때 물을 밑에 흠뻑 한번 주어가지고 한 10월도 말리고 아니십니까 흠뻑 한번 줬다 10월도 말리고 그러면 건강한 난추가 될 것입니다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방송 열심히 보시고 보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십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항상 물을 주기 전에 저한테 영상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후 전심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아무래도 오늘도 맛잠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